오케이! 저희 다 같이 3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좋아요! 세! 좋아요! 좋아요! 자, 엔드로 바로 3번 더 해볼게요. 첫째! 좋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밀어요! 쭉 밀어요! 한 번씩 유지할게요. 상체 유지! 좋아요! 아래로 왼쪽으로 말! 준비! 다시 밀어내서 말! 밀어나도 같이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원들이면서 가지고 와서 누구도 위치만 서요. 누구도 위치? 좋아요! 그 다음 잡고, 다독 잡고,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말해보세요. 클라이! 업! 다운! 한 번만 더 업! 다운!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보기! 좋아요! 다시 잡고, 내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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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볼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할 거죠? 출발! 뭐야? 다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안 한 번만.. 뭐야 뭐야?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 어머니가 처음부터 토에 다운 게 즐거워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잘 뭐예요? 잘하셨어요! 호흡을 올릴게요. 호흡을 반면 상관입니다. 좋아요. 상태로 살짝만 더 낮춰볼까요? 오른손을 낮추기. 오신쪽까지.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왼손을 원손을 끼면서 골반을 붙여요. 뱃고가 완전 다 올라가요. 그 상태로 옆으로 까꿍. 왔어요. 옆손이 다 앉아. 손은 살살살살. 앞쪽으로, 앞쪽으로. 옆 hung관이 끼 monte 되고 짐. 저런 뱃고할 때 곧. 영업으로 붙여. 옆 혼이 끼면서 뒤000뚜의 힘으로 외면 속에서 머리를 붙여요. 맞아요.ples 투자를 붙여. 바닥에 벗힐ように 그래요. 정의 gapأن의 5번 가다 카메라를 붙여요. 옆집 척척이 아래로 가고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그렇게 아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방법대로 좋아요 네 편안하게 내려오지 아래로 커튼이가 좋아요 맨성도 머리 커튼이면서 올라와요 그냥 올라가도 돼요 골반을 붙여야돼요 골반을 많이 붙여야돼요 다리를 할 때는 반복이예요 오른쪽 위로 움직이려볼게요 왼쪽으로 많이 높아 한 번에 아래로 내려올어요 왼쪽으로 많이 높아야돼요 걸렸어요 여기 멈춰있으면 쉬워요 근데 스핀이라면 오른쪽도 움직이 힘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골반을 맞아요 잡아서 내주고 그 다음 앞으로 앞으로도 보여줄게요 여기에서 내려가지 말고 앞쪽으로 손받아서 채일거에요 나이스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여기 잡았을 때 밑에 1이 어떤 걸 말씀해주시는 거냐면 일단 엠에스피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올받아서 위협으로 맞았다 간격을 살짝 걸 그거를 골반이 붙었을 때 손을 대신 골반을 손을 상관종이 약간 만들어줘야돼요 너무 붙어버리면 내려받아기가 되게 오래 내려와야되고 어깨가 되게 땡이예요 그리고 약간의 공간을 골반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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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까요? 자, 여러분, 꼭 좀 건너리세요. 목은 앞쪽으로, 앞쪽으로. 아니요, 다시 반대 안 와요. 그래서 앞쪽으로 내려와요. 옆으로 앞으로 내려와요. 맞아요. 맞아요. 앉을게요. 좋아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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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1번씩. 아니요, 다시 반대 안 와요. 좋아요.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잘 하면 되겠다. 아니요, 양 손만딱이에요. 왼발 뒤로 한번 쭉. 그다음에 밖으로, 먼 길을 차면서, 뒤로 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신선 위로한 거 마저 뭐요? 맞춰력, 좋아. 좋아요 그리고 무릎 다 띄워서 내려올 거예요 속도 빠르면 말씀하세요 죄송해 드릴게요 밖에서 안으로 1 2 힘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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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발 위에 폐하기가 되게 어려워 차려줄게요 모양을 보여줬다가 아들면 봐 아들베게 두기 미디클 힘으로 1 2 1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2 3 2 2 3 2 3 2 2 3 2 3 2 2 3 2 3 2 2 3 2 3 2 2